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 뭔가 수상한 돈다발. 이게 큰 돈인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연일 뉴스가 됐는데 이 돈의 주인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화단에 돈을 두고 간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야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과 6일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잇따라 발견된 5만 원권 돈다발. 모두 7,500만 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돈의 출처 확인에 나섰지만 화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돈의 주인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돈을 묶은 은행 띠지를 토대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찾던 경찰은 돈다발의 주인이 중고에 사는 80대 남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노인은 거주하던 것과 멀리 떨어진 남구로 이동해 해당 아파트 화단에 돈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이 80대 치매 노인일 것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